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지금이 한창 감자 수확 시기인데요. 일찍 심으신 분들은 벌써 수확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감자를 수확하다 보면 먹기 좋은 감자가 많이 달려있으면 수확하는 기쁨도 더할텐데요. 하지만 상품성이 좋은 감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량감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불량감자가 많으면 수확하면서도 속이 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감자를 재배하면서 불량감자가 생기는 경우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갈라짐이 있는 감자입니다. 이런 감자를 수확해 보신 분 계실 듯 한데요. 갈라짐이 생기는 이유는 감자 Y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감자를 심었을 경우와 감자를 너무 일찍 심어서 저온에 오랫동안 노출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 시감자를 구입하셔서 심으시고 너무 추운 날씨에 심지 않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군뱅이 피해입니다. 땅 속 작물인 감자 고구마 땅콩에 피해를 주는 군뱅이 작물을 파먹으며 상품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밑거름을 완전히 부숙된 태비를 쓰시고 밭 가리씨 토양 살충제를 넣고 해주시면 군뱅이 피해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입니다. 불량 감자라고 하기는 좀 머하지만 어떤 감자는 큰데 다른 감자는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자순을 너무 많이 키운 경우와 수분 부족이 원인입니다. 감자순은 보통 두 개 정도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순이 많으면 작은 감자를 수확하게 되는데요. 감자순이 10cm 정도 자랐을 때 감자순 제거를 두 개나 세 개 정도 남기시고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개 이상 순이 생기면 감자가 많이 작아지더라고요. 또한 감자 꽃필 때까지 수분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도 크기가 작아집니다. 올해 저는 감자 대풍은 아니지만 풍년은 된 것 같습니다. 몇몇 불량 감자만 빼면 좋았을 텐데요. 몇 가지 기억해서 내년엔 감자가 더 굵고 좋은 감자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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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